초기불경 초기불경에 보면 어느 경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처님 싯바라밀 닦았다는 경이 있어요. 싯바라밀이면 이게 부처대는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들은 안 닦아요. 바라밀은 바라밀은 보살들이 닦는 거고 초기불경식으로 말하면 보살이 여론 나오지 않아요. 초기불경은 보살은 부처대기 전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한 보살이 고생해서 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 또 부처는 다음 부처를 또 수기해 주고 수기라는 게 네가 앞으로 부처 될 거다 하고 애연을 해주면 이게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오랜 세월 보살돌 닦아서 부처가 되고 초기불경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보살과 아라한 레벨이 누가 높냐? 아라한이요. 보시면 아라한이 진짜 별 레벨이 아니에요. 초기불경에서 경전 안 했어도요. 당일로 아라한 된 사람들도 태반이고요. 길어야 보름. 8일이면 아라한이 돼요. 웬만하면. 이 아라한이 높은 경지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은요. 훨씬 위대한 경지인데 어마어마한 겁을 닦아서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윤회를 해야 돼요. 보살은. 아라한은 윤회를 이번 생에 끝이래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생 끝이니까. 근데 보면 아라한은 정말 닦은 게 별로 없어요. 부처님 말 듣고 명상하다가 그냥 아공을 깨치는 건데 무상고 무하를 깨뜨려 보면 아라한이 돼버려요. 이게 보살하고 아라한을 이렇게 비교한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초기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보살보다 아라한이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윤회해야 돼. 우린 윤회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착각에서 빠지지 마세요. 초기불경도 정확히 보시면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할 때도 어려운 게 각자의 입장대로 불경을 보시는데 저는 그래서 다 무시하고 저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나 여러 의견들을 좀 무시하고 현대인들의 의견은, 뒷사람들의 의견은 저는 원전 위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전 위주로 공부해 보면 이 보살은요. 말도 못 하기 위대한 존재. 그런데 이 보살들이 윤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라함보다 깨달음이 낮았으니까 계속 윤회했겠지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초기불교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라함만 돼도 윤회를 안 하는데 위대한 보살이 윤회를 하고 있으니 이분은 뭔가 깨달음을 일부러 뒤로 미루고 있다든가 이런 인상을 줘요. 실제로 안 그렇고 이분이 아라한 이상으로 이미 깨달은 분들이에요. 깨닫지 않고 어떻게 바라밀을 해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 바라밀 그러면 일반 보시가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은 보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은 보시인데 깨닫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아상을 내려놓은 보시를 해요. 깨닫지 않고 아무리 해도 바리세파밖에 안 됩니다. 다 깨달은 존재들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깨달아도 윤회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을 그냥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됐고 그건 참고만 하시고 이런 보살이 부처가 되려면 아라한들한테는 팔정도 제시했지만 부처들은 부처가 되려면 시바라미를 닦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보시 우리 아는 덕목들이 다 있어요. 순서는 좀 다 그럽니다만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대신에 이옥이라고 있어요. 욕망을 다 떠난다. 선정, 이게 유사한 덕목이에요. 선정. 이옥, 지혜. 여기에다가 이 보시랑 유사한 덕목으로 자해라는, 자해가 있어요. 자해. 지혜와 연결된 덕목으로 진리라는, 진리바라미를 닦아요. 자해바라미를, 진리바라미를. 정진과 유사한 덕목으로 결의. 한 번 마음 먹은 거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결의. 정진과 유사해요. 이옥과 유사한 평정심이죠. 이걸 평등바람이라고도 하고 평등바람.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원래 평정심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다 내려놓은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바라미를 닦으라는 게 이게요.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아라한드라고는 다른 얘기라 초기불경에 나온 얘기지만 이게 육바라미를 더 원형적인 얘기입니다. 육바라미를 포함해서 십바라미를 닦았다. 대승의 십바라미라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제 깨달음의 열 단계에 상응하게 만들어 온 덕목이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부처가 돼서 아라한과는 다른 부처가 되려면 갖춰야 할 열 가지 덕목으로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좀 대승 십바라미라고 약간 보면 비슷하지만 의미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세요. 여기서는 왜냐. 이 십바라미를 철저히 소승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대승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철저히 소승적이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은요. 보시를 통해 나는 빨리 열반을 벗어나야지 이 소리예요. 그런데 아라한만 되면 바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가 되겠다는 건 초기 불교에서 모든 중생들까지 열반에 들게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춘 아라한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일반 아라한하고 달라요. 아라한은 자기 하나 해탈이니까 그냥 자기 하나 열반 얻어서 들어가면 된다는 개념이며 부처는 모든 중생들을 열반에 이르기 하는 거대한 인격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격을 갖추려면 남한테 베풀 줄 알아야죠. 보시 알아야죠. 생각해 보세요. 인격자가 되려면 계율 지킬 줄 알아야죠. 참는 법도 알아야죠. 정진할 줄도 알아야죠. 늘 욕망에서 떠나서 선정에 들 수도 있어야죠. 늘 지혜로워야죠. 그리고 항상 진리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항상 남에게 자애로워야죠. 그리고 항상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진리의 길에 절대 결의라는 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처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뭐 하나 내가 가졌다는 이런 덕목들을 갖추고도 가졌다는 거 없는 평정심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 이런 인격자가 되려면요. 한 생으로 안 되니까 부처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겁을 윤회하면서 이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알아안들은 없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승사상은요. 알아안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윤회하지. 윤회를 계속 윤회하면서 어마어마한 세월 닦아서 우리도 이런 인격 갖춥시다. 이게 대승사상이에요. 그럼 지금 남방불교 하는 분들은 열반에나 들지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부처냐? 수기 받았냐? 원래 초기불교에서 수기 안 받으면요. 미리 부처 될 예약을 해놔야 돼요. 예약 됐냐? 보증 받았냐? 전대 부처님이 보증해 주셨냐? 초기불교 관점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셔봤자 아무리 보살돌 하려고 해도 보살이 못 되고 윤회기에 떠돌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방불교 관점에서는. 왜냐? 여러분 수기 받았냐는 거예요. 전대 부처님인 게 석가모님께서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너도 앞으로 부처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줬냐는 거예요. 왜? 초기불교에서는 그게 형식이거든요. 지금 부처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거 봐. 그러니까 빨리 아라안이나 돼서 빨리 열반에 들고 끝내. 이 논리밖에 안 나와요. 초기불교대로 공부하는 남방불교에서는 다른 논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승에 가면은 내가 부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수기를 받았느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주보살만 되면 나는 정정치예요. 부처 되는 길에 들어서 버려요. 보증을 받아요. 즉 내 안에 있는 불성한테 보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의 파격적인 개념입니다. 난 이미 부처 되기로 정해진 몸이야 라는 게 일주보살 이상은 정정치. 부처 되기로 정해진 사람. 이게 수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견성이 수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난 부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비로자나불을 만나버렸어요. 비로자나불이 지금 나의 보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영생의 보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에. 성령이 보증인이 되듯이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보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이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대승에서 나오면서 각자대로 우리 모두 알아 안 될 게 아니라 부처 됩시다 하는 사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게 이 얘기 들려다가 이렇게 거창한 얘기까지 드리게 되는데. 그럼 남방 불교식 초기 불교식이죠. 초기 불교식 개념에서는 이게 초기 팔려경에 나오는 거니까. 부처가 이거 석가모니가 전대 부처한테 이걸 배웠겠죠. 그러니까 부처끼리 신법을 존수해 가는 거니까. 원래 개념은. 전대 부처한테 이거 배울 적에 이 싯바람이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고 제자가 묻자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유희산매 속에서 배웠다 이 말합니다. 놀면서 배웠다. 이 말이 되게 재미있죠. 놀면서 즐겁게 배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통. 놀면서 배웠다. 여러분들 지금 놀면서 배우셔야 돼요. 얘기하려다가 싯바람을 가지고 놀면서 배우시라고. 원래 부처들끼리 전수할 때는 놀면서 배우는. 유희산매. 즉 뭐냐. 즐겁게 몰입해서 하다가 실력이 느는 거지. 인상 쓰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각 잡고 명상만 하신다고 드립도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전대 부처한테서 정확한 신법을 배우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배우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쪽은 부처 덕후들 모임 아니겠어요. 열반 덕후 모임이나 성불 덕후들 모임이면 덕후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전수하지. 인상 쓰면서 하겠습니까. 이 선대 레전드 덕후가 나와서 내가 지금부터 신법을 가르쳐주면 너희들 원래 이렇게 하는 이미 즐기고 있는 덕후들한테 이 얘기 해주면 실력이 한번 레벨업 될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그럼 서로 즐거운 중에 배우는 거죠. 동호회 아닙니까. 동호회. 동호회 가서 같이 즐기는 사물기 모임이 동호회니까. 같은 걸 즐기니까 가서 같이 즐기고 같은 걸 즐기니까 서로 즐거운 중에 전수가 잘 되죠. 그게 비법이에요. 부처들 모임에 가서 석가모니도 유희산매 중에 전수 받은 거예요. 즐겁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인격을 안 갖추면 남들을 어떻게 열반으로 인도하니. 그게 보살도죠. 그래서 보살도가 초기불경에서 이미 보살도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석가모니는 대개 보살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라한드라고 선을 딱 긋고 노선을 달리하는 어떤 가르침인데.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 대승에서 볼 때는 이런 덕목을 갖춰서 세세생생 중생을 구제하러 다닌다를 대승은 좋아하는데 석가모니께서는 이걸로 나도 언젠가 열반에 들지만 열반 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수를 구원해 놓겠다 하는 그런 보살도예요. 약간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도 열반에 드시고. 그런 거를 대승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방편이실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보살도도 조금 선언하고 나면 보살도를 선언하고 걷다 보면 즐거워서 육바라밀의 길을 걷다 보면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열반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육바라밀이 더 중요하지 열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열반인 거예요. 이런 관점이 생겨요. 이거를 말 나온 김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는 안 할 텐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무주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이한 개념이 뭐냐면요. 살아서 육바라밀을 계속 현상계 안에서 펼치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자기 내면에서 늘 열반이 현연해야 돼요. 이게 무주 열반이에요. 즉, 초기 불교에서 말한 열반은 현상계에서 사라지는 열반이죠. 그게 아니라 현상계에서 적극적으로 육바라밀을 펼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은 열반인 상태. 그걸 무주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주 열반을 최고로 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도 티벳불교 쪽은 무주 열반을 성취하려면 이거는 부천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보살이 하는 건데 티벳불교가 왜 무주 열반을 그렇게까지 치냐면 원래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 사라져야 되는데 대승에서 바라본 부처님은 그때 사라진다고 하는 건 방편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우주 공간에 현상계 안에 계시면서 끝없이 보살돌하고 있다. 이게 대승 경전들의 내용이잖아요. 호파경도 그 내용이고 열반경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처님이 뭐에 드신 거예요? 무주 열반에 드신 거예요. 열반은 열반인데 육바라밀을 계속 펼치고 계신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무주 열반에 드셨다고 해요. 그러려면 아라안들은 공덕이 없어서 무주 열반에 못 들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해온 사람만 육바라밀의 공덕이 현상계에서 계속 육바라밀을 할 수 있는 힘이 돼줘요. 그래서 무주 열반에 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이미 무주 열반이지 뭘 육바라밀을 못 한다고 해서 제가 열반에 들어 사라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초기불경 이론을 대치할 정도 이론을 세울 때 이렇게 이론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티벳 불교건 여기건 육바라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육바라밀을 잘해서 늘 깨워서 육바라밀을 잘 하시다 보면 여러분은 이미 내면은 열반인데 겉으론 육바라밀을 하고 있는 무주 열반을 체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주 열반을 어려운 경지로 안 봅니다. 일주보살 여기 학당에 오셔서 찰나라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찰나라도. 일주보살 이후가 원래 학당에서 1급 이후가 그래도 무주 열반 이제 맛을 알았다 하는 자리지만 지금 오신 분들 바로 몰라 하시고 참나 만나시면 내면은 열반이죠. 밖으로 최선을 다해 육바라밀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서 본인이 아는 거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서 육바라밀을 하시면 내면은 열반이요 밖으로 육바라밀을 펼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보살도의 극치에요. 찰나라도 그 맛을 보시면 아 보살들은 그냥 이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